사방 던지기를 실전적이다 라고 하면서 가르치는 것도 있는데 원래 사방 던지기는 실전적이기에는 실전적이 있었겠지만 지금 현재 수련을 방식으로 실전적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항상 사방 던지기 위에서 아래로 데리치는데 현재기부터는 원, 투, 어퍼, 훅 이런 때 맞죠? 그렇죠? 이런 것에 대해서 사방 던지기를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사방 던지기를 이 중에 그래플링식으로 제가 좀 더 시진적으로 현대기부터에 맞춰서 만든 게 있어요 세계 최초로 만든 거니까 자 그거 연구해 보십시오 자 이런식으로 쓸 수 있는 예고 사실은 이걸 좀 더 응용해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엣지마 합기 태극에는 있습니다 다음에 또 무술 이야기 하겠습니다 잘못된 실전기념에 속지 마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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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